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 그렇듯이 인간의 두뇌도 고여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두뇌가 썩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집이 세 나은 말을 듣지를 않아 저만 옳다고 주장을 해 두뇌가 썩지 않으려면 물과 마찬가지로 계속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누구에게인가 퍼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 썩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강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바다가 하나 있어요 강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바다 어디예요? 사회예요 사회 사회 이스라엘에 사회 있잖아요 요단 강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지를 않아요 사회 문자 그대로 죽음받아요 대드시예요 여기는 요단 강물이 계속 들어가기만 하지 물이 빠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생명체가 살지를 못해요 돈을 자기 주머니에만 계속 넣지 베풀지 않는 사람 주멸에는 사람이 모여들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식도 지식과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계속 퍼주게 되면 주변에 많은 생명체가 모여들어요 그게 썩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썩지 않은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것을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퍼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공 못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파트너들에게 열심히 퍼주는 분들이 다 이 로얄클럽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성공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일이 보람 있는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소위 다단계 사업이 욕을 먹고 힘들었던 것은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범한 물건 또는 약간 좋은 물건은 너무 비싼 가격에 팔다 보니까 그것을 권장하는 사람이나 권장 받는 사람이나 부담이 돼 그건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득이 생겨도 보람 없는 일을 인간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 앞에 계시는데 하루 종일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독에 밑이 빠졌어 밑이 빠졌어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마 하루는 하겠죠 그러나 이틀부터는 이게 돌기 시작해 내가 이걸 왜 하지? 왜 하지? 실제로 그런 실험을 미국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아무리 힘이 안 들고 일이 쉽고 페이가 많아도 보람 있는 일을 인간은 한 달 이상 하지 못한다 한 달 이상 하지 못한다 자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은 보람이 있느냐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애터미 이 자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하고 구매하고 소비하는데 이게 또 국세 지방세를 내고 이게 승수 효과를 통해서 승수 효과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밑바닥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승수는 통상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0.8이라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천 원을 버시면 800원을 쓰고 200원을 저축한다 그런 말이 통상 아주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자기가 쓴 것의 5배로 국민소득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천 원을 버셨어 200원 저축했어 800원을 썼어 다시 말하면 내가 천 원을 벌어서 800원을 썼어 어디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었어 만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8천 원 주고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었어 그러면 내 많은 소득증의 8천 원이 설렁탕 집 주인 소득으로 된 거예요 소득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설렁탕 집 주인분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원료 사 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 그렇게 해서 소득순환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 다섯 바퀴를 돌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천 원을 쓰면 시중에서는 5천 원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애터미가 있으면 전후방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애터미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콜마 콜마 여기서 판매를 많이 하면 이쪽에 생산이 늘어나고 이쪽에 고용이 늘어나요 그리고 소득이 창출돼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콜마만 보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단기 백작약 천국 농사를 지은 농민들에게 소득이 또 가요 점점 더 많이 짓게 되고 점점 더 많이 팔게 되고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요 이것도 역시 그러면 농민은 그거 팔아가지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료 사야 되지 임부 사야 되지 농약 사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득순환 과정이 또 돌아가요 자 앞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방 연관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회원분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이걸 쓰면 다시 승수효과가 나타나고 컨벤션 산업이 발전합니다 지금 석세서만 하더라도 그리고 각 센터만 하더라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부동산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2천 명씩 밥을 먹는 그런 컨벤션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여행 숙박업이 발전합니다 수출과 또 수출까지 하기 때문에 외화 획득을 하고 여기서 다시 승수효과가 나타나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대 5배까지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시는 사업자 이 사장님들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고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애국이다 그런 말이 이 시대의 애국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는 분이 굉장한 애국자예요 지금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서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없어 그게 나도 예산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나는 많이 벌어서 국가에 세금 많이 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버시는 건 애국행위입니다 애국행위예요 자 다음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 글로벌 빅 비즈니스예요 한 달에 월천택 이천택 삼천택 오천택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스몰 비즈니스예요 스몰 비즈니스 아닙니다 그러면 빅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현대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데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인 갈브레스 교수가 1977년에 영국 BBC하고 인터뷰에서 현대 사회를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 시대다 워낙 지식과 기술의 진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일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1977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1세기 초인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지식의 빅뱅이거든요 완전히 문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닙니다 반드시 3H가 필요해요 어떤 학자건 어떤 발명각은 그 다음에 어떤 기업각은 3H가 없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먼저 H는 헤드입니다 헤드 냉철한 이성이에요 쿨헤드예요 냉철한 이성 합리적인 판단력 그리고 꿈과 비전이에요 꿈과 비전이 없는데 성공했다 말이 되지 않아요 나는 산에 올라가기 싫었는데 눈 떠보니까 살 꼭대기에 와 있더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반드시 쿨헤드 쿨헤드 냉철한 이성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쿨헤드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웜하트가 있어야 돼요 하트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잘 살자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저놈이 손해를 보건 말고 거짓말을 하건 말고 내가 속여서 내 주머니만 채우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면요 단기간에 돈을 벌어요 단기간에 돈을 봅니다 내가 속여가지고 내 주머니만 채우겠다 돈 벌어요 버는데 40대 위에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주는 무상급식소에 앉아있어 나만 잘 먹고 내 주머니 챙기면 얼른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폐가 망신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핸드입니다 핸드 손 비지 핸드예요 부지런한 손발이에요 부지런한 손발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이 따뜻하지만은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술자도 마찬가지요 기술 공부를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지만은 계속 실험하고 일해보지 않으면 기술 진보가 되질 않아요 발명가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세 가지 이것은 반드시 구비하셔야 됩니다 쿨헤드 월드하트 비지 핸드 자 다음 똑똑한 바보 이게 바로 똑똑한 바보예요 스마트풀이라고 하는 건데 똑똑한 바보 요 상어가 요 고기 먹겠어요 전체를 먹겠어요 이게 이게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예요 다시 말하면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왜 나는 알만큼 한다 이거야 이게 지금 머리가 썩은 사람이에요 두뇌가 썩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독성과 아지회에 빠지는데 이걸 똑똑한 바보라고 똑똑한 바보 빵을 자른다는 게 손을 잘라버렸잖아요 지금요 실험에 의하면 깡통에 물이 절반 들었을 때가 가장 시끄럽답니다 깡통이 아예 빌면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 깡통에 물이 가득 차면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 절반만 차면 그때 소리가 가장 크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라인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은 반팽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이 반쯤 찼다 완전히 빈 사람은 가만히 있어 왜?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꽉 찬 사람은 가만히 있어 왜? 흐른 소리가 꼭 반팽이 같은 소리만 하고 있거든 가만히 있어 그런데 깡통이 완전히 빈 사람은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모르겠거든 자 다음 소크라테스의 사과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수천 명이었는데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내가 가르쳐주지 사과밭으로 와봐 사과밭으로 가서 소크라테스가 이 사과밭을 지나오면서 제일 크고 맛있는 거 하나씩 따서 가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맨 끝에 기다렸어 기다려서 다 제자들이 와 그래서 제일 크고 맛있는 거 따왔냐 전부 보자 그랬더니 전부 다 지 똥 씹은 얼굴이야 돌 씹은 시아버지 상이야 전부 다 봤더니 형편없는 거 따왔어 전부 다 왜? 좋은 게 있었거든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좋은 게 있겠지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그랬어요 선생님 다시 가서 따오면 안 됩니까? 노, 안 돼 한 번 지나온 인생은 그걸로 끝이다 너는 인생을 뒤돌아가서 다시 결정을 할 수 없다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네가 주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맨 끝에 가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사과예요 소동파 바로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애자잡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아입니다 우아 사냥을 매를 가지고 사냥을 하면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나이가 시장으로 뛰어갔어 그래서 매를 사왔는데 이 사나이는 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매를 사온다는 게 오리를 사왔어 오리를 오리를 들고 매사냥을 산으로 갔는데 토끼가 팍 뛰어나가 오리를 던지면서 매야 오리 잡아넣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오리가 날지도 못하고 포독거리고 있어 다섯 번을 던졌는데 오리 다리만 부러지지 날아가서 토끼를 잡아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드디어 오리가 화가 났어 저는 오리입니다 제 발을 보세요 보니까 오리바리거든 소동파가 이 글을 쓴 것은 이 우화를 쓴 것은 뭐냐면 인재를 잘못 등용하면 나라가 이 꼴이 된다 매인 줄 알고 등용했는데 오리더라 그러니까 토끼 사냥을 못한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터미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리고 아직까지 애터미에 잘 모르신 분은 전부 오리예요 오리 토끼 사냥 못해요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벌어야 돼요 매가 돼야 된다면 이 교육하는 과정이 오리에서 매로 변신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안 하고 오리가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지거나 발바닥이 찢어지거나 무슨 수가 있어요 반드시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반복 교육을 통해서 오리를 매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다음 노자 아시죠? 도덕경을 쓴 노자 노자의 스승이 상용이라는 분인데 상용이 중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노자가 가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용이 입을 쩍 벌리니까 보고 내 혀가 있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내 이빨 있냐? 없습니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노자니까 알죠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것이 오래 살아남는다 강한 것은 빨리 없어진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노자에게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도덕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많은 생물을 살리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이게 내공이다 하고 내세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낮은 대로 체한다 겸손이다 겸손이다 그리고 항상 부드럽다 이게 오래간다 바로 상용 스승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바로 강태공의 육도삼략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군사 서작에도 병사에도 나와요 자 다음 대나무는 이런 식으로 뿌리가 교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풍에도 대나무 넘어졌다는 소론은 못 들었어 소나무는 넘어져 대나무는 넘어지지가 않아요 왜? 뿌리가 지그재그로 그냥 엉켜 있어요 엉켜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도 대나무 밭은 무너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대나무 밭으로 빨리 도망가면 안전하다고 그래요 안 무너죠 왜? 뿌리가 서로 교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네트워크 마켓도 대나무처럼 이렇게 얽혀지면 어지간해서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여기 모소대나무 맹종주기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대나무가 모소대나무랍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심어놓으면 4년 동안 순이 안 난다고 해요 4년 동안 땅 밑에 그대로 있어 심었는데도 그런데 5년 만에 순이 나오는데 일단 순이 나오면 한 달 만에 30m를 커버려요 30m를 커버려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을까? 그럼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땅 속에서 가만히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땅 속으로 뿌리를 뻗어가면서 영향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순이 나오는 순간 한 달 만에 30m를 커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사업도 계속 밑에 소비자망을 구축해 하고 다운라인 다시 많은 파트너를 구축해 나가면 직급이 안 올라가고 소득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큰다 어느 날 갑자기 커요 그런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3년 만에 셀리마스다가 됐어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왔다면 금방 돼버려요 왜? 그 밑에 지금 뿌리가 튼튼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컸버려요 이런 식으로 모서대나무처럼 밑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커진다 다음 과유볼공 이건 성급하면 안 된다 논화에 있는 말인데 자공은 공자의 수제자 중 한 10대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사 이거 자장의 이름입니다 전부 제자들입니다 자장하고 상 자하는 누가 더 현명합니까? 그러니까 사는 지나치고 다시 말해 자장은 지나치고 자장은 성격이 급했어 성격이 급해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자하는 성격이 누려 터졌어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공이 그러면 이 지나친 사가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노 과유불공 이 유는요 같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예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102%나 98%나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102%가 되는 사람은 그런데 통상 성공 못하다라고 98%는 성공해 남의 말을 잘 들어요 98%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과유불급을 과유불급이 왜 안 되느냐 발묘조장 이거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맹자 맹자의 호연지 기장에 나오는 말인데 유명한 말입니다 송나라 사람이 모를 심어놨는데 이 모가 빨리 안 커 그래서 모를 빨리 크라고 뽑아놨어 뽑아놨어 이렇게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야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논에 나가서 모가 빨리 크라고 내가 도와주고 왔다 여기서 우리가 쓰는 조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도와서 잘하게 하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뭐가 다 죽어버렸어 다 뽑아놨거든 다시 말하면 괜히 도와준다고 하는 행위가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진 경우가 많으니 그냥 그렇게 혼자 잘하도록 그렇게 놔둬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맹자에 있는 말입니다 자 다음 백유경이란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온 책인데요 이웃집 사람이 3층 집을 짓는 거 보니까 아니 무적이 좋아 자기 집은 1층인데 그러니까 목수한테 나도 3층 집을 지어줘게 그러니까 목수가 예스 그렇게 했죠 그래서 3층 집을 지어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목수란 놈이 1층을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나는 지금 3층이 필요하지 1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목수가 아니 3층 짓으려면 1층부터 지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놈아 나는 3층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이게 백유경이란 책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급하게 밑에 기초는 부실하게 해놓고 3층 집이 지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3층 집 지어놨는데 이게 기초가 부실해 이게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요 무너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뉴욕 옛날 월드 트레이드 센터죠 비행기가 우애를 때렸단 말이에요 우애를 때렸는데 위에서 무너지니까 어때요 1층까지 다 무너져버리죠 두 명 놔두고 샤롬 마스터가 됐어 막 베팅해가지고 이게 무너지면 밑으로 꺼져요 반드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 황소만큼 커지고 싶었던 개구리 이거 이소부하에 또 나와죠 그래서 이소부하 개구리가 어느 날 밖에 황소를 보니까 아 이거 되게 크거든 근데 자기 배를 보니까 배가 쭈글쭈글하니 나도 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헛바람을 집어넣었어 헛바람을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황소만큼 크냐 아버지 아직 멀었습니다 하다가 더 집어넣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 그 말이 지금 이소부하에 있는 얘기 다시 말하면 분수를 모르고 아직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닌데 헛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몸집을 키우려다가 망했다 망했다 자 이것도 과유불고비야 자 다음 샤워장의 바보 풀 인 더 샤워 이게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죠 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노벨상 이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샤워장에 들어가면 소독 꼭지를 절반쯤 놔두면 처음에 찬물이 나오다가 따스물이 나오면 샤워를 하면 되는데 이 바보들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 트니까 찬물이 나와 그러니까 뜨거운 데를 확 돌려 확 돌리니까 어때요 나중에 대가리가 벗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찬물을 그냥 돌려 그러다가 샤워를 망친다는 게 샤워장의 바보 이론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그걸 못 참아서 이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하다가 차갑다가 뜨겁다가 그러니까 모든 일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데 너무 성급하게 굴다가 목표 목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게 샤워장의 바보 이론이에요 자 다음 강물에 비친 고깃돌 이것도 이소우예요 이 개가 뼈다구를 물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그 밑에 보니까 어떤 놈이 자기보다 더 큰 걸 물고 있어 이게 물이 반사돼서 그러겠죠 굴절 돼서 그래 이 놈을 뺏으려고 아가리를 벌렸다가 다 잃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나무손에 떡이 커 보인다 네 거나 먹어라 안 그러면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자 다음 스티브 잡스 스탠퍼드 대학 졸업실에서 스티브 잡스는 대학 안 나왔습니다 대학 안 나왔는데 세계 최고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연설자로 선정을 했어요 미국은 졸업연설자는요 그냥 졸업연설 한번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졸업의 하이라이트가 졸업연설이에요 근데 그건 언제 요청하느냐 졸업식 1년 전에 요청합니다 졸업식 연설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졸업식의 하이라이트가 이 연설이에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 말이 나옵니다 스테이 한글이 스테이 폴리쉬 스테이 한글이 스테이 폴리쉬 배고픈 사람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갈망하라 성공을 갈망하라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리고 스테이 폴리쉬 스테이 클레버 하지 않고 스테이 폴리쉬 그랬어요 영악스럽게 행동하라 하지 않고 바보처럼 행동하라 바보처럼 영악스러운 사람은 배우려고 하진 않아 왜? 지가 다 알거든 바보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계속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공부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졸업식 마지막 끝난 사람이 딱 난단 말이에요 스테이 한글이 스테이 폴리쉬 땡큐 그럼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명언으로 남아있습니다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은 스테이 한글이 백분 사람이 음식을 찾고 물을 찾듯이 성공을 갈망하고 아든트 디자이어죠 갈망하고 그리고 스테이 폴리쉬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면 3년 후 5년 후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모두 제일 깝니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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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